오늘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가장 먼저 들어볼까요? 파도에 흔들려도 꽃게 걸음 넘어지지 않고 꽃게들 잘 걸어가나요? 제가 바닷가에서 본 적이 없어서 뭘 묘사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오늘은 못 맞추셔서 제가 기분이 조금 좋네요. 꽃게가 걸어가는 걸 보면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스쿼트 자세하고 좀 비슷해요. 살짝 몸을 띄우면서 그 다리에 힘이 엄청 강한 거죠.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한 꽃게 걸음인데 지금 이 시장을 보면 와 이거 지금 오르는 거 아니야? 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며칠 그랬습니다. 그리고 또 올라서 이제 좀 한번 등에 올라 타볼까 하면 또 눌리고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. 그래서 파도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.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꽃게 걸음처럼 자기 투심을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단단하게 묵묵하게 시장을 지키면서 좀 마인드를 정립한다면 우리는 그 파도의 흘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바닷 구간에서 기초 체력이 잘 버텨준다면 우리 이제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투심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어떤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또 지수도 마침 바닥인지 어디인지는 제가 항상 말씀을 이거는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락을 멈추고 지금 옆으로 행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옆으로 행보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,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꽃게 걸음처럼 행보하는 것만이라도 하면 좋겠다.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바닥이 우리가 원하는 바닥이 다져지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고요. 또 지금 보면 우리 기대감으로 시장들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나 미국이나 외국 모든 글로벌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마음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공통적인 마음으로 시장이 올라갔죠. 그런데 매서운 연준의 매파 위원들이 이제 또 슬슬 센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야 이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. 이런 얘기를 쉽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정책적인 기조는 기본은 계속 긴축을 한다. 75를 하느냐 50을 하느냐. 50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건 아니다. 어차피 50도 긴축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연준의 의원들이 피벗은 없다. 정책 전환을 할 일은 지금으로서는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한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고용보고서 남의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의 그런 지표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게 나오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.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라는 이렇게 표현이 헤드라인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도 지금 정책적인 기조는 변한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항상 보수적입니다. 올릴 때도 고민을 해서 세게 올렸다고 해도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한 3, 4개월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13일 날 CPI 지수가 아마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오늘 고용보고서 이후에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바로 아니고 한 2, 3개월 더 보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.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냉정한 거 여기까지 버티셨다면 오히려 냉정하게 더 우리 마음 투심을 다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10월에 실적 시즌이 조금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실적과 이슈가 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있어도 좀 연말로 갈수록 현금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적금 부듯이 종목들을 보려면 현금이 좀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들이 앞으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현금이 바로 증서를 한다든가 투자한다든가 이런 쪽에 쓰여지는 거니까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회사가 딱 떠오르는 거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W게임즈, 현금이 6천억, 7천억 있다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번 달 다음 주에 KMF 그리고 KME, 메타버스 관련된 전시회들도 있고 로버월드가 26일날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음 주, 그다음 주 이렇게 우리 성장산업과 좀 괴를 같이하는 그런 전시회들, 이벤트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단순 전시회가 아니라 MWC하는 곳에서 한번 파견을 와서 메타버스나 로버월드를 한번 참관하고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오늘 로봇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. 그리고 푸틴하고 김정은의 핵을 갖고 노는 좀 위험한 건데 우리 인류한테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좀 소프트한 얘기 한번 드리자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. 월드컵이 안 보입니다. 11월 달에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왜 월드컵이 안 보이는지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